레슨 1, 좋아하는 영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고르기는 어렵지만 저는 쇼생크 리뎀션이 정말 좋아요. 전형적인 선택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영화예요. 네, 스토리와 퍼포먼스는 특별합니다. 오, 동의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라는 그 영화를 정말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히스 레저의 조커 캐릭터 묘사는 훌륭했습니다. 물론이죠. 기억에 남는 공연 중 하나예요. 최근에 즐겼던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기생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꼭 봐야겠어요. 확실히 볼 가치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매력적입니다. 꼭 봐야 할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나요? 다양한 장르를 즐기지만 특히 드라마와 스릴러에 끌립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 이런 장르에는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많죠. 당신은 어때요? 좋아하는 장르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액션 영화의 열렬한 팬입니다. 액션 영화는 아주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건 사실이야. 고속 추격전과 장대한 전투 장면에는 스릴 넘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최고의 도피주의죠.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배우나 여배우가 있나요? 메릴 스트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정말 재능이 넘쳐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메릴 스트립의 다재다능함은 인상적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배우나 여배우는 누구인가요?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는 꾸준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참으로 놀라운 배우입니다. 그는 다양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선택합니다. 물론이죠. 그는 자신의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영화가 있나요? 든든, 둔의 개봉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영화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든든은 장대한 공상 과학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돼요. 기대되는 흥미진진한 영화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확실히 영화는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예요. 영화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물론이죠. 영화를 보는 것은 공동체적이고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저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 천만에요. 존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즐거웠어요. 참으로 영화는 훌륭한 대화 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화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새로운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확실히 정말 기대돼요. 다시 한 번 고마워요. 안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천만에요. 존너도 마찬가지야. 해안은 숨막히는 전망과 상쾌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바다의 고요함에 끌립니다. 해안은 도시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거야. 해변에서 긴 산책을 하고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연과 소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광활한 대양은 사물을 원근감 있게 보여줍니다. 해안 마을과 독특한 문화를 탐험하는 것은 모험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이죠.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현지 전통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해안 풍경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해안을 탐험하면 수영이나 서핑과 같은 수상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를 타며 바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스릴 넘치는 스포츠입니다. 해안은 아름다운 일물로도 유명합니다. 마법 같은 색채를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음을 경유심과 감사로 가득 채우는 매혹적인 광경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안 여행은 시야를 넓히고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이제 이 해안 모험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당신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요. 애나, 이번 여행은 놀라운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고마워요. 존여러분의 지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추억을 남기는 여정으로 만들어 봅시다. 맞아요. 안나, 이번 기회의 해안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봅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이로움을 받아들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모험을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우리는 함께 탐험의 여정을 시작하고 해안을 따라 소중한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그 순간을 포착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봅시다. 고마워요. 안나, 해안 지역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깁시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존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해안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는 즐거움을 느껴 보세요. 레슨 3. 주말의 즐거움 즐기기 이봐, 한 주 어땠어? 주말에 신나는 계획이 있나요? 바쁜 한 주였지만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연한 휴식처럼 들리네요. 어떻게 긴장을 풀 계획이에요? 좋은 책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자연 속에서 긴 산책을 할 생각이에요. 물론이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가끔은 조용한 주말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미술 전시회를 방문하여 도시의 활기찬 예술 현장을 탐험할 계획입니다.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미술 전시회는 창의성과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에서 영감을 얻는데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멋진 방법이에요. 예술 세계에 푹 빠지다니 정말 좋아요. 전시를 즐기세요. 고마워요. 안나 새로운 아티스트와 그들의 매력적인 작품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술계를 탐험하는 것은 즐겁고 생각을 자극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술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이죠. 이는 인간 표현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술의 가치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안나의 감사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마찬가지로 존, 계속해서 예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 경이로움을 받아들여 봅시다. 당신과 함께 이 예술적 여정을 계속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안나, 영감으로 가득한 주말을 보내세요. 고마워요. 조네술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이번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말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만끽해 봅시다. 이러한 연결의 순간과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배해요. 건배, 안나, 이번 주말이 기쁨, 휴식, 즐거운 발견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조년감과 원기 회복으로 가득한 주말을 기원합니다. 고마워요. 안나 최대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물론이죠. 존, 행복과 성취로 가득한 주말을 보내세요. 제사강, 호텔 요금 살펴보기 호텔을 예약할 때 알아두어야 할 추가 요금이 있나요? 네. 일부 호텔에는 최초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세 또는 리조트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행을 계획할 때 이러한 추가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항상 세부 사항을 읽고 전체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다른 요금이 있나요? 일부 호텔에는 주차 요금, 와이파이 요금 또는 체육관이나 스파와 같은 편의 시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피하려면 이러한 잠재적 비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호텔 앱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호텔에 직접 연락하면 요금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약할 때는 충분한 정보를 얻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호텔은 체크인 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환불 가능합니다. 보증금에 관한 호텔 정책을 이해하면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원활한 숙박을 위해서는 이용 약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해야 할 다른 수수료나 요금이 있나요? 조기 체크아웃에 대한 취소 수수료나 수수료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여행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호텔의 취소 정책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요금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너, 기중한 정보예요. 천만에요. 조낭상 숙지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수 있어요. 맞아요. 안나 여러분의 통찰력은 정말 소중합니다. 지식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요. 존재가 항상 도와드릴게요. 안전한 여행과 즐거운 숙박 되세요. 고마워요. 안나 이러한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심해서 곧 이기해 주세요. 천만에요. 존 여러분도 잘 챙기시고 멋진 여행 되세요. 곧 따라잡을게요. 물론이죠. 안나, 다음 대화가 기대되네요 조심하세요. 수업 5. 쇼핑 예산 작성 동의합니다. 쇼핑하기 전에 예산을 짜봅시다. 이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출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항목을 나열하고 각 범주에 대한 제안을 설정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쇼핑 목록을 분류하면 비용에 대한 명확한 개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류, 액세서리, 전자제품 및 기타 필수품의 특정 금액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각 범주에 대해 합리적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마련되면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동적인 구매를 피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출이 필요한 예정된 행사나 행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면 막판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얻으려면 가격을 조사하고 옵션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쇼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현명한 선택을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산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판매, 할인 또는 쿠폰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쇼핑 앱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각 구매를 기록하여 지출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규율을 지키고 예산을 추가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산에 대한 책임을 잘 지키면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지키면 책임감 있게 쇼핑하고 불필요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쇼핑 경험을 즐기는 것과 재정을 염두에 두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산에 따라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합시다. 동의해요. 존함께 힘을 합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고마워요. 안나 재정적 책임을 중시하는 쇼핑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안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만에요. 존신중한 지출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쇼핑 여행을 성공으로 만들어 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잘 짜여진 예산으로 쇼핑 모험을 시작하고 책임감 있게 쇼핑을 시작해 봅시다. 성공적이고 경제적인 쇼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건배해요. 안나. 우리의 예산이 현명한 구매와 재정적 만족을 위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배. 존. 똑똑하게 쇼핑하고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 제 6강 지급 조건 협상 걱정을 이해합니다. 15일의 지불 기간은 어떨까요?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15일의 지불 기간은 신속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했습니다. 인보이스를 검토하고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양 당사자가 지불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열린 의사소통과 상호 이익이 되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15일의 지불 기간으로 재정적 의무를 관리하면서 긍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합한 지불 기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제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상황이나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 잠재적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나 분쟁을 피하려면 지불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합의된 지불 기간을 명확하게 정의하면 양 당사자를 보호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불 조건을 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서면 계약서는 참조점을 제공하고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서 일관된 지불 기간을 유지하면 재무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불 기간을 표준화하면 효율성이 향상되고 기록 보관이 간소화됩니다. 15일의 지불 기간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함으로써 우리는 확신을 갖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기꺼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고마워요. 안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제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제게는 중요합니다. 천만에요. 존전은 양사의 비즈니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윈인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15일의 지급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적 측면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존, 우리의 지불 조건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협력해 봅시다. 이해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신속한 결제를 기원합니다. 건배, 존, 비즈니스가 번창하고 금융 거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배, 안나, 우리의 지속적인 성공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결제 프로세스를 축하해 봅시다. 고마워요. 존 앞으로의 노력과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안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여기 있어요. 다시 보안 요원으로 가야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안전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제 안전이 이미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고마워요. 물론이죠.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을 우선시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주변 환경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은 긍정적인 경험에 기여합니다. 보안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이를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안전은 최우선 사항이며, 당사는 보안 조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합니다. 보안이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잠재적 위험이나 치약점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조직의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보안이 조직 내 핵심 가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보호받고 편안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보안에 중점을 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보안팀에 문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응력이 뛰어난 보안팀이 있으면 지원 계층이 한층 더 늘어납니다. 당사는 기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아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신뢰감과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신뢰와 신뢰성은 실제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마워요. 안나보안에 대한 당신의 확신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천만에요. 존모드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안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경험을 항상 시켜줍니다. 보안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에 기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안나제가 잘 해주고 있다는 걸 알면 자신감과 안정감이 느껴져요. 천만에요. 조난 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주세요. 가용성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필요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난전하게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마워요. 안나 그럴게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강 지속가능성 증진 지속가능성을 조성할 때는 환경친화적인 관행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봅시다. 지속가능한 관행을 구현하면 환경과 우리의 장기적 생존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보존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지속가능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활용과 적절한 폐기물 관리는 지속가능한 관행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재활용을 장려하고 편리한 재활용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지속가능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지속가능한 교통 옵션의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체 운송 수단을 장려하면 배기가스 배출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과 이에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교육하고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속 가능성 문화를 조성하려면 모든 사람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같은 생각을 가진 조직과 협력하면 지속 가능성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소신과 윤리적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을 평가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지속 가능한 소신과 책임 있는 조달은 우리 운영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해 책임감을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것도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일맥상통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지속 가능성은 우리의 전체 비즈니스 목표와 의사 결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어야 합니다. 에너 지속 가능성 증진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존전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을 공유하고 있으며, 집단 행동에 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업계와 그 밖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옹호해 봅시다. 물론이죠. 존 우리는 힘을 합쳐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계속 최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요. 뉴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흥미롭네요. 저는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시사 현황과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주요 헤드라인이나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술, 세계 경제 동향 및 환경 이니셔티브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최신 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혁신이 있나요? 네.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AI와 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혁신,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 동향이나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는 주식 시장의 변동과 소비자, 지출 패턴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경제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정보에 입각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이는 우리가 시장 역학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 이니셔티브는 어떻습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나요? 지속 가능한 관행, 재생에너지 채택 및 보존 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고무적이야. 환경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속 가능성 증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 책임입니다. 유료 분야의 발전, 우주 탐사의 발전, 사회적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토론을 인지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 업데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찰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존지식을 교환하고 함께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찾고 주변 세계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갑시다. 고마워요. 안나전은 우리의 대화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물론이죠. 존. 함께 최신 정보를 얻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시다. 레슨 10. 마가리타 만들기 잔에 소금을 뿌립니다. 데킬라, 라임 주스, 오렌지 리큐어를 섞으세요. 얼음과 함께 흔들어 주세요. 클래식 마가리타 레시피. 테두리가 소금인 잔에 걸러서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톡 쏘는 라임과 데킬라의 조합은 상쾌하고 맛있습니다. 물론이죠. 여름 모임이나 편안한 저녁에 안성맞춤인 음료입니다. 마가리타도 다재다능합니다. 딸기나 망고와 같은 다양한 맛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과일 피레를 곁들이면 전통적인 마가리타의 과일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더락, 온더락스를 좋아하지만 얼린 마가리타를 만들기 위해 얼음과 섞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버전 모두 인기가 있습니다. 개인 취향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마가리타는 타코나 과카몰리와 같은 멕시코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네. 멕시코 음식의 생생한 풍미가 마가리타의 시트러스 향을 보완합니다. 추가 터치를 위해 마가리타의 라임 예지를 장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합니다. 라임 예지는 톡톡 튀는 색상을 더하고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마가리타는 군중을 기쁘게 합니다. 파티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친구들과 마가리타를 나누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마가리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했습니다. 갓 짜낸 라임 주스와 양질의 데킬라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가리타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달콤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강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칵테일의 아름다움입니다. 재료를 다양한 기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술을 마시고 적당히 마가리타를 즐기십시오. 현명한 조언, 칵테일을 책임감 있게 음미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나, 마르가리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잔 마실래요? 천만에요. 존잘 만든 마가리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 11강 아시아 멕시코 퓨전 탐구 정말 놀라워요. 흥미롭네요. 아시안 멕시칸 퓨전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추천할 만한 것이 있나요? 물론이죠. 아시안 멕시칸 퓨전은 두 요리의 맛을 결합하여 독특한 요리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퓨전 요리에서 인기 있는 요리나 맛의 조합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양념에 타코의 신선함을 더한 한국식 BBQ 타코를 들 수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네요. 아시아와 멕시코 재료를 혼합한 다른 요리가 있나요? 네. 스시부리또, 한국식 케사디아 또는 매운 땅콩 소스를 곁들인 태국식 타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멕시코 풍미의 융합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야! 두 요리 전통의 향신료, 질감, 재료가 유쾌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퓨전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아시아 재료가 있습니까? 인기 있는 음식으로는 스리라차, 간장, 생강, 레몬그라스, 타이 바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리에 포함되는 멕시코 재료는 어떻습니까? 토르티아, 아보카도, 고수, 라임과 같은 멕시코 재료는 종종 아시안 멕시칸 퓨전에 사용됩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풍미가 폭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 독특한 식사 경험일 거예요. 물론이죠. 대담한 아시아 풍미와 친숙한 멕시코 요리의 조합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도시 지역에는 이 퓨전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명한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요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건 신나는 일이에요. 다양한 요리를 탐구하는 것은 요리 경험과 감상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안나, 아시안 멕시칸 퓨전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요. 천만에요. 존요리 모험을 즐기고 이 퓨전 요리의 유쾌한 맛을 음미하세요. 그럴게요. 안나, 계속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탐구하고 감상해 봅시다. 물론이죠. 존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퓨전 요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고 새로운 요리 전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감정이네요. 존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요리의 경이로움을 탐험하고 즐기자. 맞아요. 안나미식 모험을 떠나 모든 맛있는 순간을 맛보세요. 제 12과 성공을 향한 노력 동의했습니다.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오늘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이죠. 우리의 노력과 결단력이 합쳐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우리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전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격려와 팀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탄탄한 기반과 탁월한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우리의 역량과 전문성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합시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은 성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적응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변화를 수용하려는 유연성과 의지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정표를 기념하고 진행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업적을 인정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사기가 높아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업하여 순조롭게 진행해 나갑시다.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은 시너지를 촉진하고 우리를 일치시킵니다. 우리는 어떤 좌절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력과 성장 사고 방식은 우리가 더 강하게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팀워크에 감사드립니다. 엔아, 함께 힘을 모으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고마워요. 존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을 성공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고 우리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됩니다. 저도 그래요. 존나가서 오늘을 성취와 발전의 날로 만들어 봅시다. 여행 준비와 함께 여행을 즐기세요. 고마워요. 존이 모험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일정을 확정하고 필요한 모든 예약을 완료하셨나요? 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항공편, 숙박 및 활동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멋지네요. 순조롭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준비와 정리는 여행 경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까? 여권이나 여행 서류와 같은 필수품을 잊지 마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권과 여행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중요한 문서를 항상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했습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디지털 사본이 저장되어 있어요. 카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에 여행 계획을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미 알렸어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목적지의 현지 풍습과 전통을 살펴보세요. 숙제를 다 했어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감상하는 게 중요해요. 날씨에 맞는 편안한 신발과 옷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편안함이 핵심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위상을 다양하게 챙겨왔어요. 여행하는 동안 수분을 보충하고 건강을 관리하세요. 수분 공급과 셀프 케어가 최우선입니다. 물병을 준비해 두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할게요. 현지 요리를 즐기고 새로운 요리를 맛보십시오. 음식은 여행 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이죠. 새로운 여행지의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진을 통해 추억을 남기고 여행 일지의 경험을 기록하세요. 카메라와 일기장이 준비됐어요.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여행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멋진 시간 보내세요. 안나, 목적지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푹 빠져 보세요. 고마워요. 존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게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안나, 여러분의 여정이 즐거움, 발견, 놀라운 경험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친절한 소원을 빌어 줘서 고마워요. 존 이 모험을 떠날 때 가지고 갈게요. 먼저 아침 식사 후 개를 산책시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과 신선한 공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정한 루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또한 털복숭이 친구에게 정신적 자극과 사회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이죠. 개가 주변 환경을 탐험하고 다른 동물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특정 경로나 공원이 있습니까? 네. 근처에 애견 동반 가능한 공원이 있어요. 애들이 돌아다니기에 넓고 안전한 공간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공원은 풍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개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는 항상 개를 돌볼 때 청소할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오.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소유에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산책 후에는 강아지에게 깨끗한 물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수분 공급과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과 렐빙에 필수적입니다. 산책 후 강아지와 놀고 교류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노는 시간은 반려견과 반려견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반려견이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즐거운 방법입니다. 개는 일상과 구조에 따라 잘 자랍니다. 아침 산책은 반려견의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 개를 산책시키는 것도 마음을 비우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우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인, 인인,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반려견을 돌보는 일은 저에게 기쁨과 목적 이식을 가져다 줍니다. 반려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반려견은 동반자 관계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충성스럽고 우리 가정에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개 사이의 유대감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특별한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럴게요. 안나. 매일 아침 산책은 털복숭이 친구와 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간단한 루틴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우리 삶의 의미와 안정을 더해줍니다. 애너. 애완동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털복숭이 반려동물을 우선시해 봅시다. 천만에요. 존반려동물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책임감 있고 배려심이 강한 반려동물 주인이 됩시다. 동의해요. 안나. 다른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도록 영감을 주자. 제 15강. 샌드위치와 미팅 타임. 훌륭한 샌드위치가 있어요. 완벽해요. 델리에서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12시 30분에 만나요. 점심 먹기에 좋은 시간이고 바쁜 점심 시간을 피할 수 있어요. 오후 12시 반이 제게 딱 맞아요. 맛있는 샌드위치를 맛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들의 메뉴에는 군침이 도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싶은지 결정하셨나요? 칠면조 클럽과 채식 아보카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둘 다 환상적으로 들리네요. 파스트람이 멜트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이곳의 특산품 중 하나예요. 유혹적으로 들리네요. 저도 한 입 먹어봐야겠네요. 물론 우리는 서로의 샌드위치를 공유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맛을 함께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물론이죠. 음식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샌드위치에 곁들일 사이드를 주문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감자 디김과 믹스 그린 샐러드를 곁들여 식사의 균형을 맞춰봅시다. 균형 잡힌 조합처럼 들립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게요.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의사 결정 과정이 더 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존,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하며 우리의 선택에 대해 협력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타협과 열린 커뮤니케이션은 즐거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테이블을 확보하기 위해 몇 분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동의했습니다. 자리를 잡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크 시간대에는 말이죠. 우리 점심 나들이가 너무 기대되어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예요. 저도 그래요. 잠시 쉬면서 맛있는 음식과 대화를 즐기는 건 언제나 상쾌해요. 고마워요. 존재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후 12시 30분에 델리에서 만나요. 기억에 남는 점심을 먹어봅시다. 기대가 되네요. 존그럼 봐요. 샌드위치를 맛있게 드시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노트북은 디자인과 휴대성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랩탑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새 노트북을 샀는데 손에 딱 맞는 느낌이 들어요. 멋지네요. 인체공학은 편안함을 보장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이죠. 오래 들고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노트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 레이아웃도 고려해 보셨나요? 예, 키보드 간격이 적당하고 터치패드는 반응성이 뛰어나며 탐색하기 쉽습니다. 잘 설계된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화면, 크기와 해상도도 마음에 듭니다. 선명하고 생생한 디스플레이는 시각적 경험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노트북의 무게 또한 특히 휴대성을 고려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가벼운 노트북은 이동 중에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며 팔과 등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성능과 휴대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요구 사항과 우선 순위를 평가하면 가장 적합한 노트북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면 높이를 조정하고 외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인체 공학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열빙에 필수적입니다. 근육의 긴장과 뻣뻣함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과 스트레칭을 일상에 포함시키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노트북 가방이나 케이스에 투자하는 것도 보호와 편의성을 위해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패드가 잘 들어간 가방이나 케이스는 노트북을 보호하고 휴대하기 쉽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능, 편안함, 휴대성을 모두 갖춘 노트북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참으로 생산성과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제 필요에 맞는 노트북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업무와 여가 활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에너,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체공학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천만에요. 존자는 기술 사용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장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렐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다른 사람들이 노트북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 인체공학을 고려하도록 영감을 주세요. 제 17강, 예술적 추구 예술적 탐구는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창의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물론이죠. 예술에 참여하면 자신을 표현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든 드로잉이든 조각이든 예술은 자기 표현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시각적 형태로 전달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술은 또한 우리가 주변 세계를 더 자세히 관찰하도록 격려합니다. 네, 일상생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예술 매체와 기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수채화부터 디지털 아트에 이르기까지 탐구할 수 있는 예술 매체는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을 실험해 보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예술적 목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적 노력은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의 한 형태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 참여하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창의적인 흐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보람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술을 탐구하는 것도 재미있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독특한 관점을 결합하여 특별한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지는 놀랍습니다. 물론이죠. 예술은 다양한 배경을 아우르는 대화를 하나로 묶고 촉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예술적 측면을 탐구하고 창조의 기쁨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해 봅시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 다른 사람들이 예술적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자. 예술적 추구는 자기 발견과 개인적 성장의 관문입니다. 창작 과정을 받아들이고 상상력을 키워보세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안나, 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축하해줘서 고마워. 계속해서 예술적 정신을 키워나갑시다. 천만에요. 존의 술은 소중히 여겨야 할 선물이에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고 영감을 주자. 레슨 18. 아늑한 편안함 아늑한 환경을 조성하면 공간을 더욱 매력적이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편안함의 요소를 더하면 전반적인 렐빙이 향상됩니다. 독서용 구석에 편안한 위자를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천할 만한 것이 있나요? 그거 멋지네요. 궁극의 휴식을 위해 매칭되는 오토만 위자와 플러시 소재의 안락이자는 어떠세요? 아늑한 분위기를 완성하기 위해 부드럽고 따뜻한 담요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포근한 담요는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공간에 편안함을 더해줄 거예요. 또한 향초 세트를 함께 사용하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향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분 좋은 향기를 더합니다. 독서 세션을 위한 아늑하고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초를 사는 방법을 꼭 알아볼게요. 특별히 추천하는 향이 있나요? 라벤더와 바닐라는 진정 효과와 편안함을 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라벤더와 바닐라입니다.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긴장을 풀고 좋아하는 책에 빠져들기에 완벽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 여러분의 의견은 정말 소중합니다. 천만에요. 존 당신의 코지 컴포트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늑한 편안함은 집을 집처럼 느끼게 합니다. 물론이죠.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손길입니다. 내 공간을 아늑한 안식처로 바꾸고 싶어요. 이곳이 제 안식처가 될 거예요. 과정을 즐기세요. 존 아늑한 독서 공간은 평온함과 휴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작은 것에서 이 안을 찾아 봅시다. 물론이죠. 존 아늑한 공간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항상 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아늑한 편안함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에너, 이 대화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아늑한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천만에요. 존 우리 토론도 즐거웠어요. 독서 공간이 평화와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레슨 19, 기억에 남는 여행 이 호텔에서의 숙박은 지금까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동의해요. 존 경험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완벽한 서비스는 호텔을 정말 특별하게 만듭니다.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친절했습니다. 편안한 객실과 고급스러운 편의 시설은 전반적인 경험을 더합니다. 휴양지로 이 호텔을 선택해서 기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위치도 완벽합니다. 인근 명소와 레스토랑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탐험하고 현지 요리를 맛보는 것은 즐거운 모험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은 환상적인 식사 경험도 제공합니다. 음식은 맛있고 분위기는 우아하고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휴가를 위해 이 호텔을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물론이죠. 덕분에 우리의 체류가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호텔의 스파와 엘니스 시설은 훌륭한 추가 시설입니다. 긴장을 풀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고객 만족에 대한 호텔의 관심은 다른 호텔과 차별화됩니다. 우수성에 대한 그들의 약속은 우리 체류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보석 같은 호텔을 찾았다니 정말 고마워. 우리의 휴가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조놀에 남을 추억을 만들기에 완벽한 곳이에요. 물론이죠. 존 매 순간을 음미하고 이 경험을 소중히 여기자. 안나,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여행 동반자는 없을 것 같았어요. 천만에요. 존이 모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휴양지를 소개합니다. 건배, 안나, 우리의 여행이 항상 기쁨과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맞아요. 존, 계속해서 세계를 탐험하고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제 20과 건강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이죠. 존, 건강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한 가지 측면은 음료 선택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야. 설탕이 든 음료는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해요. 칼로리가 부족합니다. 체중 증가에 기여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 든 음료는 충치를 유발하고 치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 허브티 또는 인퓨즈드 워터와 같은 더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은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도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허브티는 다양한 맛을 제공하며 뜨겁게 또는 차갑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허브를 넣은 물은 상쾌함을 더하고 수분 공급을 더욱 즐겁게 해줍니다. 물론이죠. 음료 선택의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나 에너지 음료와 같은 다른 음료에도 들어 있는 설탕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벨을 읽고 성분을 알고 있으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스무디와 갓 짜낸 주스의 이점을 잊지 마세요. 직접 만든 옵션을 사용하면 재료를 조절하고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여 맛있고 건강한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중한 선택을 하고 건강과 릴빙을 우선시합시다. 동의해요. 존,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고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배, 안나, 건강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맞아요. 존,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렐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봅시다. 에너, 이 대화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은 소중합니다. 천만에요. 존, 건강과 렐빙에 대한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응원해 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함께하면 건강한 선택을 하고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